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이 사전투표 여러분들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축하모 여러분 고발해 가지고 경찰이 부르고 그런 짓 하라고 여러분들 세금 냅니까 세금은 좀 선납하자 선납 여러분 이문열 선생이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를 문장 이면에 실린 뜻을 한 번 더 숙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왜 세금 내야 됩니까 국가의 권력이란 것이 폭력화 되어 가지고 선거는 조작질을 하고 국민들은 온통 뭡니까 감청을 하고 국민들이 이런들 유튜브 방송하면 다 탄압해가 뭡니까 못 보게 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이잖아요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제가 함께 종입니까 오늘 그래도 주류 언론사에서 참 체면을 채워주신 분이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중앙일보에 거의 유일하게 선거 문제를 진지하게 취재해서 보도했던 분이 대전 총국장으로 계시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부여 청장군의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 분류기 문제 투표지를 분류기를 끄고 나니까 제대로 작동된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전원을 끄지 않는 상태 계속 뭡니까 실제 숫자하고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뭔가 값이 세팅 사전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전원을 끄니까 뭐죠 조작값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단독 취재가 보도한 사람이 김방현 대전 총국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고소고발한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고 여기 여러분들 시골 기자 통신조회 논란 기자도 힘 있는 직장인데 직책인데 기자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자기 뭐죠 살짝 그 사람이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이 다 오리발을 내밀은 겁니다 기자가 이 정도면 보통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진절머리가 치즈는 거죠 오죽했으면 김방현 기자가 시골 기자 통신조회 논란이라는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문재인이 경남 양수원 사제에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 안 된다 문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가 됐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국민들을 속였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맛이 간 상태고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 신기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김방현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해 어려웠다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신조회해가지고 위치추적해가지고 그 집안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금박하고 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여러분들 통신조회를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뭡니까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3개 기간이 4차례가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이 두 차례 최종특별자치시 경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한 차례 다행히 공수처는 없었다 무슨 명분으로 뭡니까 시민들의 통신조회를 했는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인이 된다고 난 다음에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항상 나를 수탈하거나 약탈하는 대상 감시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지 국가가 이런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극명하게 이런 드러난 사건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이자면 이대근 신가하신 분이죠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통신조회로 대전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답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그게 선거를 도둑질하는 거죠 선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중국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중국에 많은 입건을 제공하고 우리는 우리 입건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뭐죠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선거 조작범들과 선거 사기범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나라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참 문제인 거죠 시골 기자와 함께 여러분들 통신조회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 가지고 아무도 뭡니까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국민이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선거 왜 합니까 덜 느린 데다 저것끼리 여러분들 권력을 헤쳐먹는데 다 국민들이 덜 느리러 뭡니까 바쁜 사람들이 가 가지고 사전투표 사전투표 하면 뭐 합니까 다 기계 돌려 가지고 뭡니까 조전혁이 함께 종로구에서 60%씩 빼왔지 않습니까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덕조에서 60%를 빼 가지고 조연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 직거리를 하더라도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 한 번 안 하고 대통령도 입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 다물고 대법관들은 이게 뭡니까 거짓 판결을 하고 세금을 왜 내야 되죠 그런 인간들을 먹여 살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뭐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문제의 모든 것이 뭡니까 국민이 권력을 선택할 수 없으면 좀 나아지겠죠 국가라는 것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지금 총을 들고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4분 5절이 돼 가지고 국가 내부의 권력자들이 뭡니까 국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게 되면 어느 국민들이 뭡니까 위기 시에 그냥 총을 들겠습니까 나는 외침도 걱정하지만 내부에 이렇게 뭡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분열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걱정하는 거죠 김방연 기자는 중앙지에서 유일하게 뭡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과격하지 않게 사실 중심으로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실하게 보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통신 감청 같은 대상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